네 안녕하십니까 다광사 폴 입니다. 오늘은 뱅고로 회화 일곱 번째, 현재 진행형과 관련된 회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아 보니끼 꼬르츐, 아 보니끼 꼬르츐, 자, 꽃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. 풀 가체 바니디치, 풀 가체 바니디치, 당신은 지금 어디에 갑니까? 아 보니 에콘 고타이자친, 아 보니 에콘 고타이자친, 시장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바자레 자치, 바자레 자치,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? 아 보니끼 시크첸, 아 보니끼 시크첸, 저는 뱅고를 배우고 있습니다. 방글라 시크치, 방글라 시크치, 당신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? 아 보니끼 카츐, 아 보니끼 카츐, 초콜레트를 먹고 있습니다. 아 미, 초콜렛도 카츐, 아 미, 초콜렛도 카츐, 당신은 아직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나요? 아 보니끼 에콘 고타이자친, 아 보니끼 에콘 고타이자친, 예 아직 가르치고 있죠. 아 보니끼 에콘 고타이자친, 아 보니끼 카츐, 초콜렛도 카츐, 아 보니끼 카츐, 초콜렛도 카츐,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 보니끼 에콘 고타이자친, 아 보니끼 에콘 고타이자친, 당신의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아 보니끼 에콘 고타이자친, 아 보니끼 에콘 고타이자친, 아 보니끼 에콘 고타이자친, 자고 있습니다. 굴마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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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부인은 지금 요지를 하고 있나요? 아 보니끼 람나, 곧루칸, 아 보니끼 람나, 곧루칸, 아 보니뿐 아 바니라, 이스리 기 람나, 곧루칸, 아뇨, 세타 할아보겠습니다. 나 까뿌라 구마첸 두마첸이죠 두마첸 저 아래보면은 동사은행 있죠 두마초가 아 두많노 두많노가 동사은행입니다 두많노 그래서 세탁을 3인칭 그거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할 때는 두마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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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요즘 무엇을 합니까? 두미 아직갈기 꼬쫌 두미 아직갈기 꼬쫌 요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 아직갈 뽀치 아미 아직갈 뽀치 자 오늘은 현재 진행해야 되는 대화를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